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치입니다 저는 지금 천마산 일출을 보러 왔습니다 5시 2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5시에 일어났어요 친구들이 한 30분을 기다려서 지금 열이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유튜버가 앞을 발굴을 했어 노트 안먹어서 안돼요 천마산 이쁜데요 제가 뒤로 갈까요? 그냥 앞에 가야돼 안보여 계단 안보이잖아 정민이 앞에 가야돼 정민이 앞에 가야돼 정민이 앞에 가야돼 정민이 앞에 가야돼 정민이 앞에갈까요? 정민이 앞에 가야돼 정민이 앞에 가야돼 좀 까지 빨리 오세요 시흥산이 시흥산이 아니네요 시흥산에 빠져나온 것 같아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역시 사채민 친구가 아주 빠릅니다 여기저기 있어요 저희 조도마을 이상학회 대장님이 오고 있어요 단층의 일도 올라오겠습니다 천마산이 길이는 길이진 않은데 계속 어필이에요 그래서 좀 몸을 풀고 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등산 한시간만에 내리막이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손바사니 이제 이제 다 놨네 0.5km 남았고요 0.5km 남았고요 지금 시간은 7시입니다 저기 끝에 불빛이 보이는 곳이 정상 같은데 서둘러 올라가야겠습니다 근데 아까 걱정되는거는 정상쪽에 사람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새해 맞이 첫 등산 오신 분들이 많아서 서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먹자 조금 내려가서 먹자 조금 내려가서 조금 내려가서 여기서도 못 먹고 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치입니다 지금 천마산 정상 정상 완료했고요 이제 앞으로 한 10분 뒤에 2022년에 새해가 될 예정입니다 와 산이 엄청 높지는 않은데 진짜 들었던 것처럼 경사가 엄청 간편합니다 빨리 해가 뜨고 해 뜬 모습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에 첫 새해 해가 뜨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마산이고요 저희 저동어리와 학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에 더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한국 문화 찍는 한국 문화 찍는 한국 문화 어려워요 한국 문화 어려워요 네 철화로 어땠나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포기하지 않았죠 제민이가 한테 쪽팔려서요 제민이한테 쪽팔려서요 아이한테 아빠가 벌써 왔어 아빠 아빠 등도 하차했어 제민아 산은 아니야 에인아 드레기를 줍는 모습 아 네 마무리를 잘하는 모습 크레용 짜장 크레용 짜장 고수레 차장 네 어땠나요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시작하는 오늘 한국에 말만 해야 돼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거 참 좋은거든 전종국 씨 전종국 씨도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좋아요 꼭 새해에는 등탄 얻읍시다 새해에는 결혼하세요 내년에 결혼하자 올해가 말할 거야 내년 또 똑같은 말하는 거 지민이는 분명히 세 손이 올해는 결혼하자 저 한번 찍어주세요 이게 이게 아 이게 진짜 결혼이 두 거 아니야 네 네 결혼이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구독자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아내 건강하시고 네 네 그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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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야지 저희 두 번 해 저런 번 해 빨리 저도 새해에 할게요 유튜브 좀 해야되는 거 아니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튜브는 이 정도 해야되는 거 아니야? 오늘 아쉬운 게 나왔어 네 라바이 순댓국 먹으러 왔습니다 네 마성 맛집이죠 여기 몸이 높아 진짜 몸이 높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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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